다음 누군지 아시죠? 우리 소개할게 해도 되죠? 우리 오은경 가수님이라고 또 훌륭하신 분 나오십니다. 박수 많이 주세요. 예 또 반갑습니다. 주세요. , 두 사람은 목마다 달려오면 해가 뜨고 날이 뜨고 하루하루를 보더라 내 사랑은 죄다 내 인기야 사랑은 내 인기야 좀 살려줘 죽이지 못해 아 예예 죽이지 내 사랑은 내 인기야 마치 못할 때 사는 내 인기야 너랑 나이 아버지 아멘 해가 행복하는 끝에도 하루하루 흘러돌아 우리 사랑은 족발입니다 제가 또 만나면 또 남은 흘렀고 서게지는 분명 아멘 아멘 내 사랑이네 마치 못할 사랑이라면 떠나가야지 내 사랑이 내 사랑이라도 잘 앞둔 못먹고 나 앞둔 달라고 정해진 분명 내 사랑이라도 내 사랑이라도 내 사랑이라도 내 사랑이라도 애창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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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제가 좋아하는 애창곡을 사람도 없고 하니까 한번 불러볼게요. 불러보고 싶은 노래인데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한번 불러볼게요. 저의 애창곡입니다. 저의 애창곡 저의 애창곡 정답게 떠오르는 당신 때문에 오늘도 내 일치곱으로 절로 된다면 정답게 웃어주던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혼자 혼자 있어도 혼자 있어도 날 이렇게 행복한 것을 이밤도 아무리 생각만 차지 못 이루고 내 생활 하늘 할 수 당실 때문에 나 내 생활 가만히 내 생활 한 번씩 다 수 때문에 내 생활 내 생활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편한 맘 되세요. 고맙습니다.